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번역사 라이프 역보기 볼륨4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뭐 어떤 직업이든지 보람 없이 일을 하는 직업은 없겠죠. 저도 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통장 정리를 했는데 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보람도 느끼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을 때는 제 생애 첫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했던 때였습니다. 제 생애 첫 클라이언트는 바로 저희 어머니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신발 공장에 필리핀에서 온 연수생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해외 노동자 좀 됐겠죠. 연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귀국하는 때가 됐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연수생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작별의 편지를. 그걸 저한테 번역해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제가 그 편지를 번역을 했고요. 어머니께서 그 다음날 연수생들한테 작별하기 전에 그 편지를 보여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수생들이 편지를 보고 펑펑 울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그때 생애 최초로 번역이란 걸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요. 2011년도였을 거예요. ICAP이라고 부산에서 아주 큰 세계 에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관하는 단체는 유엔이었습니다. 그 대회가 부산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가 됐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수행 통역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 국제적으로도 큰 행사였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인권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러 부산에 모였었어요. 왜 모였느냐 그 이유는 너무 설명이 기니까 그냥 생각을 하고요. 그 시위를 주도했었던 한국인권변호사가 해운대 경찰서에 연행이 됐습니다. 장서연 변호사라는 분이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인권변호사세 우리나라에서 그 소식을 들은 시위대들이 해운대 경찰서로 몰려간 거죠. 빨리 인권변호사를 석방하라 하면서 그 행사에 해외 언론들도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런 큰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는 한국이 여전히 인권변호사를 연행하는 인권후진국이다라는 기사가 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경찰서에서 즉시 한 3시간, 4시간쯤이었나요. 연행 후에 신문을 하던 도중에 그 인권변호사를 석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자회견하는 순간에 급하게 통역사가 필요해서 마침 거기 있던 저를 조직위원회에서 호출을 한 거예요. 몇 호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그 순간 저는 좀 깜짝 놀랐죠. 저를 호출했던 방이 알고 보니까 백스코어 메인홀이었어요. 플로우의 해외 언론들 또 당시 제일 VIP였던 피지공화국 대통령 그리고 국내외 언론들 정부 관계자들 한 200명 정도가 와 있었고 그 메인홀에 갑자기 호출이 되어가지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그 연행됐던 인권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수차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 여러분 동지들의 도움으로 제가 방금 석방되었습니다. 훈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속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 플로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 순간 저도 뭔가 모를 짜릿함과 전율을 사실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한국어를 모르는 시위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조용히 하다가 드디어 훈방됐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환호성을 져지는 거죠. 저의 통역으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그때 기억을 하면 참 이 일을 하는 것이 때때로 큰 보람을 느낄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번역했던 내용이 책자로 출판이 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 또는 회사 홈페이지들을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드디어 인터넷에서 런칭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건 저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누가 번역했는지 알 턱이 없죠. 그 외에는 통역이 끝나고 나면 가끔씩 청중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부스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통역사들에게 오늘 통역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분야가 좀 전문적인 분야인데 통역사님 이 분야 전공하신 분이신가요? 라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통역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부산시청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했던 국이 문화체육관광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산시 문화책자 또는 여러 안내책자 등등을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한 번씩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혼자 뿌듯하게 느낄 때도 있죠. 통번역사의 정렬은 언제까지일까요? 공식적으로 프리랜서 통번역사는 고용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렬이라는 건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교수급 통번역사 선생님들은 지금 50 중반이 근처이십니다. 통역 때문에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면 해외에서 만나는 통역사들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60 이상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통역사는 좀 젊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 남자 국제위 통역사 중에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살까지 하느냐가 대한민국에서 남자 동시 통역사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레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오래 한번 해볼게요. 반면 번역사의 정려는 사실상 없겠죠. 번역이라는 것은 오히려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하신 인정받는 교수님만 하더라도 6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번역사는 사실 나이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트북 칠 수 있는 힘이 되면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번역 시장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학원 입학했을 때 저희 동기가 만 4명이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저 포함해서 4명 나머지는 다 이자였습니다. 물론 저희 기수가 남자가 제일 적었던 기수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유독 이 시장만큼은 이렇게 성비가 불균형한 게 이걸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언어 능력은 여성이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도 잘하시는 분 많아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국제회의 남자 통역사는 저희 선배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후배들 중에서도 남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도 성비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자 통번역사 분들 우리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좀 재미있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시장에서 남자라서 불이익을 겪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서 제 이력서를 보냈는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아니 통역사가 남자 선생님도 있냐 하면서 저희는 여자 선생님만 씁니다 라고 저는 남자라서 잘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저는 넘어갑니다. 또 반대로 남자 통역사를 콕 집어서 원하는 경우도 있죠. 해외 출장을 장기간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럴 때는 남자 통역사를 같이 데려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통번역 시장에 있어서 만큼은 남자가 아직은 성소수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통번역사 라이프 엿보기 볼륨 4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계속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